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모 채모시 사건 300억 장고증명 미조 30억 당자수표 부도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. 그리고 언론에서 질문을 간 걸로 알고 일부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제가 사실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윤석열 면방주의가 절대 아닙니다.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웠다.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 해보고 있다.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 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아세요.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만약 이거를 잘 털고 가셔야 돼요. 이걸 잘 해명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. 그리고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계시잖아요. 또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거 조 를 표하면서 정의로운 검찰 말씀 하셨는데 본인의 주변에 굉장히 정의로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.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.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. 장모 문제가 아니라. 그리고 이 팩트들이 상당한 증거와 팩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장모 님이 300억대 위조장고 증명서를 부인의 지금 윤석열 지검에 있는 아내의 친구 김모 씨 신용공부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공모를 해가지고 장고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인 안소연 지금 이 안소연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기사건으로. 이 안소연 대리인을 시켜서 피해자 3명 임모 씨 등 3명에게 30억의 당자수표를 끊어줬는데 이것이 현재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. 전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사건인데 먼저 이제 그 증거자료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. 좀 넘겨보세요. 이게 장모님이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 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 증명서를 뗀 겁니다. 이것이 위조대에서 그 김모 씨 신한저축은행의 직원인 김모 씨와 공모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뗐다는 것은 안소연 씨 안소연 씨의 공판에서 그 장모님이 증인으로 증언을 합니다. 돌려보세요. 자 여기서 실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장모님이 선서를 하고 재판장과 장모님이 증인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. 증인이 상호소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내장을 다 받은 건 맞지요. 예. 이것은 다 허위지요. 예. 공모한 증명이 나오거든요 증거가.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. 자 이거는 형사 7부에서 판결문입니다. 자 안 씨는 최 씨 명의 최 씨가 장모님이십니다. 명의의 잔고 증명을 보여주는 상황을 차용했는데 임 씨 지금 피해자입니다. 임 씨는 당시 발행인 최 씨에게 장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장모가 자신이 발행하는 것이 맞고 잔고 증명도 있다. 이 잔고 증명을 허위로 띄고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. 그리고 임 씨 피해자 임 씨는 안 씨 대리인 안소연에게 당자수표 지급위를 4회 정도 연장하고 연장 과정에서 임 씨는 안 씨에게 발행 최 씨의 사실 확인선. 사실 확인서 가 나옵니다. 여기에. 자 이거는 장모님이 직접 자필로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당자수표 발행했다 확인함. 3월 4일 발행했다. 확인함. 다 써주거든요. 그리고 인감증명서 까지 저기 있죠. 장모의 인감증명서 까지 제출을 합니다. 이 피해자들에게 임 씨에게.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 보세요. 그 다음에 당자수표입니다. 이게 장모님의 당자수표예요. 당자수표인데 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. 이거를 은행에 넣지 마라.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도장을 찍어주는 거 거든요. 당자수표까지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. 피해자들은 장모의 구속 을 바라는 겁니다. 이 대리인 안소연 씨가 구속돼 있는데 왜 주범인 장모 은 구속이 안 돼 있느냐. 왜 버전에서 활보하고 있느냐. 이런 얘기고요.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 다는 겁니다. 저는 도대체 이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걸 왜 수사를 안하나. 이걸 박진아 검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. 박진아 검사가 중앙지원 박진아 검사라고 있죠. 있습니다.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수사를 안 하거든요. 두 번째는 당자수표 30억을 꺼내줬는데 이게 부도가 났는데 당자수표의 주인인 장모가 왜 이게 형사적 처벌을 안 받느냐. 예금부족 거래정기 처분 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냐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 형행을 닿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. 그래서 그 배후의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. 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30억이 가 국민들의 피해를 준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장모님이나 또 장모님을 보은 유인의 친구는 김 모 씨는 마음은 지금 형사적으로 안 받는 겁니다.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지검장의 경우는 장모의 유인의 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. 아니 일단은. 아니 일단은. 아니 지검장의 이 문제는 좀 하죠. 아니 의원님.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또 아까 박진아 검사라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중앙지검에는 저희 친인척 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. 아니 어느 청에 이게 여기 지금 아마 검사님들도 와 계시니까 고소가 아마 300억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될 텐데 여기 계시는 검사님께 한번 여쭤보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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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네. 그 제보의 증거가 상당히 강좌표 사실상에서 장모의 그 지체가 강좌표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양국의 최고의 수사를 만나고 있는 부당직원이라고 이거. 이 가족인 그리고 부인과 정모의 의미 이렇게 화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니 그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여쭤보셔야 이제 좀 질의를 요약해 주시고요. 답변을 듣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질문은 됐습니다. 질문은 그것으로 끊고요. 나중에 추가 질의때 보충을 하시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검사장님 답변할 수 있을 게 있으면 아십시오. 아니 이게 국감장에서 정말 이게 아니 그리고 몇 십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든지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릅니다. 그러면 신동화에 뭐가 났다고 우리 직원이 갖고 왔길래 저는 안 봤습니다. 그러면 그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.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예고해 드린 오전 질의 마감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. 난중 오후 질의 시작하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.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. 짧게 하십시오. 위원장님 피감기관에 지금 증인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콘텐츠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건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.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도덕성 문제 그 주변의 도덕성 문제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의 문제를 삼든지 어떤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피감기관장에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신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. 그런데 국회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국정감사 해야 되느냐라고 반박하는 증인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. 이거는 문백하게 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답변해야지 국회의원의 질문하는 국정감사에 질문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말물수라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위원장님이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